바니 친구들 모두모두 모였나요? 네 좋아요 다함께 빨주노초파란보 일곱빛깔 무지개체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빨리 빨리 걸어보자 핫클 핫클 주먹비고 뻗어보자 노래하며 날아보자 불쌍 불쌍 모든 딸을 만지자 쭈욱 쭈욱 사도처럼 헤엄치자 어푸어푸 어푸어푸 남자 여자 춤을 추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와! 골아 골아 부리는 파니 파니 싱구는 괴줘 노소파랑도 무지개 세요 나도 돌아다니고 싶은데 쟤들은 정말 좋겠다 살려줘 또끼 살려 쟤들은 대체 왜 저래?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텐데 뭐야? 잠깐만 놔둬 역시 오랫다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신났다 빠바바 해바바 또또또 또 나 우리는 파니 친구 해바바 또 나 또또야 또또야 윙키 올 때 됐지 어 재밌는 거 가지고 온다 했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게 우리가 가보자 그럴까 무거워 윙키야 윙키야 이게 뭐야? 뭐야? 장난감 상자 너희들이랑 같이 놀자 너희들이랑 같이 놀려고 가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아 그래서도 준 거구나 에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 같이 밀자 아 아 정말 무거워 아 무거워 이걸 여기까지 어떻게 가지고 왔어? 아 그러게 아 몰라 힘들어서 놀지도 못하겠다 무거운 걸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파니오타고 알아보러 가자 그래요? 파니오타!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신비의 사냥! 뿜뿜 파니오타고 우리 함께 찾아가요 어디든지 좋아 풍어시든 좋아 파니오타고 날아가요 무거운 걸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냥 파니오타고한테 맡겨보자 그래 신비야 파니오타고 신비야 파니오타고 신비야 파니오타고 아하 여기가 어딨지? 아 무거워 무거워 우선아 너 왜 그러니? 머리 위에 네모난 돌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이것 좀 떨어뜨리려고 뭐야? 잠깐만 비켜, 잠깐만 비켜 이게 뭐야? 내가 해볼게 아, 꿈짝도 안 하네 돌산아, 너 정말 힘들었겠다 아우, 바랴 아우, 다리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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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저, 저, 저게 뭐, 뭐야? 이번엔 세무난 돌덩이가 생겼어 아, 무거워, 무거워 아우, 다야я 에어야 피켓밥밥밥밥밥 아우, 니가 해봐, 니가 해봐 같이 해보자 세모난 돌덩이도 꿈쩍을 안해 아, 돌산아! 너 정말 무거웠겠다! 아우, 빨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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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또 뭐야? 어? 이번에는 동그란 돌덩이가 생겼어! 어! 어, 동그란 돌덩이도 무거워! 어? 아, 동그란 돌덩이는 알아서 태그일덩이 굴러가잖아! 어? 신기하다! 동그란 돌덩이는 알아서 태그일덩이 굴러가잖아! 어? 그러게! 왜 왔지? 어? 무거운 갓! 어? 무거운 갓을 쉽게 옮길 방법을 알아보러 왔잖아! 아! 맞다! 그리찜! 잠깐만! 근데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어? 뭐하긴! 무거운 걸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거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너희들이 본 걸 생각해봐! 네모와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 말이야! 어? 네모와 세모 동그라미? 네모와 세모 돌덩이는 떨어진 자리에 거의 그대로 있었잖아! 응! 밀어내려고 해도 잘 밀리지 않았어! 음! 하지만 동그란 돌덩이는